화계 장토로 유명한 가수 조영남씨는 본업인 가수뿐만 아니라 화가, 방송인, 작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이죠. 올해로 데뷔 45주년을 맞은 만능예술인 조영남씨. 오는 20일 서울예술의전당에서 가곡으로 팬들을 찾는다고 합니다. 조영남씨 하면 또 의리의리한 집이 화제가 되곤 하는데요. 이보람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데뷔 45주년을 맞은 가수 조영남이 가곡의 밤이라는 주제로 예술의전당 무대 위에 오릅니다. 지난 11일 취재진은 서울 청담동에 위치한 조영남의 자택을 찾았는데요. 한강이 훤히 내려다보이는 탁 트인 전망에 보석같은 햇살이 여과없이 쏟아지고 있는 그의 집은 최고의 조망권을 자랑했습니다. 아무렇게나 세워놓은 듯한 다양한 크기의 캔버스는 개성 넘치면서도 세련되고 멋진 분위기를 연출했는데요. 팝아트의 한 영역을 차지하는 화가 조영남으로도 유명한 조영남. 그가 그린 그림 중 소장가치가 높은 작품은 수천만 원에서 억대를 호가한다고 합니다. 1억으로 판 적도 있어. 5천만 원, 1억 그렇게 판 적 있어. 경매 때. 내 머리는 유전자로 그런 걸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유전자로 좋은 유전자를 받은 거지. 그게 뭐야 재수지. 재수잖아. 그런데 이 조물주가 참 공평한 게 나한테 그림, 음악, 글 이런 걸 주는 제 자신 포장을 엉망하러요. 포장을 잘못했어. 포장이 엉망이야. 조영남의 방 역시 캔버스와 액자들이 빼곡히 자리하고 있었는데요. 그의 트레이드마크를 할 수 있는 커다란 뿔테안경 또한 눈길을 끌었습니다. 조영남은 부와 명예 그리고 재능까지 거머쥐며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사는 만능 예술인이라고 불리는데요.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절박하면서 나오지. 어떤 절박하냐면 시안부 인생이라는 거. 시안부는 무슨 병든 사람만 시안부인 거 아니에요. 하고 싶은 거 다 해야 되고 사는 동안에. 그게 무슨 내가 특별한 얘기가 아니야.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야. 재미있게 살다가 죽는 거. 하지만 그 역시도 어려운 분야가 있다는데요. 사랑 제일 어려워. 나는 그 사랑을 위해서 돈 벌었고 사랑을 위해서 그림을 크아악 그리고 책 쓰고 그 목적이 그거야. 그리고 그 목적 때문에 얼굴 수술도 했고 눈 수술. 멋있게 볼려고. 멋있게 볼려고. 진짜 왜 하신 거예요? 어쩌다가 내가 연세대학교 에비슨 장학교비라는 게 있어. 그 음악회를 내 돈 들여가지고 자선으로 해줬거든. 그런데 이 친구들이 고맙잖아. 그 고마움을 갚으려고 우리 병원에 한번 들려주세요. 들려주세요. 그래서 어쩌다가 이제 들린 거야. 성형 수술한 사실을 고백한 조영남은 수술 결과에 만족스러운 눈치였습니다. 또 하라고 하면 하실 이야기도 있으신 거예요? 지난 2008년 이후 또다시 예술의 전당 무대에 오르는 영광스러움을 얻게 된 조영남. 오는 20일 단 하루 열리는 공연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에 한창이라는데요. 조영남이 부르는 가곡은 어떻게 부르는가. 그게 이제 구경거리가 될 것이고. 새로운 점이 될 것이고. 사람들이 놀랄 거 아니야. 소프라이스. 그런 전술이지. 생방송 스타 뉴스 시청자를 위해 파페라 가수 박정희와 맛보기 공연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가수 화가 방송인 등 다양한 예술 분야에서 종횡무진 활약 중인 조영남은 자서전을 쓰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자서전 그거 스티브 잡스 분량 두껍게 하죠. 정의하고 있었죠. 금년말 아니면 내년 초쯤 되지 않을까. 도전하는 자세와 자신이 한 일을 후회하지 않는 미풍당당한 조영남은 이 시대의 영원한 청춘이 아닐까 싶습니다. 와이스타 이보람입니다. 와이스타 이보람입니다.